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려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야의 눈부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씨가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모습이 아주 초췌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정도를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젊은 나이에 출시도 했지만 김남국 씨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걸려든 이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는 그런 정황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됐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2023년 5월 15일자 이번에 김남국 사건을 파헤치는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전문 잡지인 디지털 에셋이 아주 크게 역할을 했죠. 디지털 에셋은 김남국의 개인지갑 4종 등 지갑 주소 65개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 바가 있고 공병호 tv에서도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굵직굵직한 이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 김남국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2022년 1월 31일 날 하고 2022년 2월 14일 건입니다. 아주 그에게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지갑으로 이체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대량의 거래가 발견된 날입니다. 빗섬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업비터 입금지갑으로 두 차례 걸쳐서 62만 위믹스 약 52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여러분 52억 5천만 원치 코인이 개인지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의심해 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김남국이 52억 원에 5천만 원을 갖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52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코인을 샀을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업비터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지갑으로 21차례 걸쳐서 57만 7159 위믹스 약 48억 870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입력됐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100억 정도네요. 100억 정도가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2022년 또 1월 31일 하루 만에 10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100억 원치를 투입해 가지고 김남국이 개인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짜리 큰 여러분들 거래는 2022년 또 2월 14일입니다. 빗섬 하울렛에서 업비터 입금 지갑으로 김남국의 지갑이 있죠. 10차례에 걸쳐서 26만 5천 260이 약 19억 2천 5백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아는 60억 87억 보다도 계좌 추적이 돼서 거래 내용이 밝혀지면 훨씬 더 액수가 큰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1월 달에는 100억 상당입니다. 2월 달에는 여러분 뭔가 하니까 업비터 하울렛에서 클리지갑으로 10차례 걸쳐서 23만 1179 위믹스 16억 7천 8백만 원이 입금됐다. 그러면 19억하고 16억을 합치게 되면 35억 상당의 그러니까 135억 상당의 여러분들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의 개인 지갑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이체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2022년 1월 31일 날 10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 이체. 2022년 2월 14일 약 3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 이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그냥 우리는 코인을 잘 모르니까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에 100억 상당의 여러분들 코인이 대량으로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가 됐다. 한 번은 30억 상당의 코인이 김남국의 지갑으로 이체됐다. 그거를 뭐 변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설계자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 설계자인 아주 노 교수님이 김남국의 쪼개기 인출이 바로 시스템이 잡아낸 그런 이유다. 그리고 아마도 그 쪼개기를 인출한 것은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시네요. 1세대 한국의 전산 전문가입니다. 이문 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동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현금 인출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빈번하게 현금 인출이 있었기 때문에 김남국이 걸려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검찰이 일체 손을 댄 게 아니다.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시스템이 의심거래를 잡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의심거래 내용은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현금 인출한 것 같다. 김남국 씨는 일체 현금을 인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 송천 카이스트 맹의 교수님은 현금 인출했다는 거죠. 또 이 문 송천 교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특정 코인의 거래소 상장 전 프리세일 특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코인을 대량으로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문 송천 카이스트 맹의 교수 입장에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참 특정 보도에서 60억 원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거래 전체를 다 분석한 걸 보게 되면 거의 130억 원어치를 소유한 바가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은 현금 인출 횟수와 규모를 분석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소는 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잦으면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이것을 토대로 역산해 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인출까지 정밀하게 파악해서 혐의를 판단합니다. 의심 거래를 월 천 건 정도 잡아내는데 이 가운데 검증을 거쳐 최종 검찰에 통보한 3, 40건이고 그 대부분은 검찰에서 기소가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금 세탁 혐의를 아주 유력하게 이제 현금을 본인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김남국 씨는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문송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4개월간 아주 빈번하게 현금 인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덜미를 잡히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김남국 의원의 주소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4개월간 48회 걸쳐 100억 원에 상당한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빅슴 그레스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산이 현금 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이제 뭐 잡코인들에게 투자가 되고 그것이 판매되게 되면 시세차익이 계속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적발했다. 입장문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입장문에서는 김남국 의원은 전혀 본인은 현금 인출을 한 적이 없다. 뭐 400만 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문송천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대리인을 통한 쪼개기 인출을 하다가 금융정보분수권의 헤미그레 시스템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거래 내역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문송천 교수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 위에 또 뭐 걷는 사람 위에 또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좀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뭐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널리 퍼지도록 만드는 데는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게 뭐 우리나라니까 나라를 지켜 안 되겠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뜻 있는 그런 시민들께서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